위치를 바꾼 거까지 못 찾겠는데? 이래서 오타쿠들, 직원 쓰지 말라고 다른 박물관장님들이 이 정도면 다들 약간 작당무이하고 내 돈 뜯어내려고 이거 준비한 거 아니에요?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니 또 왜 카메라를 보고 있는 거야 뭔데 불안하게 아니 와서 뭐 확인했잖아 뭔데 근데 뭔지도 모르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년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특집으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특집을 근데 특집 내용을 안 할 줄은 어떻게 해? 뭔데? 뭐 비밀이에요? 나 마이크 뭐 줘요 아니 뭘 카메라를 세정하죠 이거 이번에 저기 뿌연 거 없지 다 자영업자회사 그거 카메라 저기서 엄청 잘 나왔는데 카메라 한 대가 이게 뭔데 그래서 이게 몰카야 뭐야 뭔데 그래서 다 못 찾으면 50만 원 내야 된다고? 50만 원을? 그래요 그래요 아니 뭐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조금만 달라지셔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죠 알긴 아는데 돈을 걸고 하면 내가 긴장한단 말이야 돈에 예민해요 알죠 다들 다 너무 좋지 않아요? 우리 오픈식 멤버가 한 번도 안 바뀌고 우리 멤버 그대로예요 사이가 되게 그때처럼 좋으신 게 서로 덕담 되게 서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어? 얼마나 욕한 거야 서로? 지각이나 안 했으면 그게 사연이 있죠 제가 원래 되게 시간 철저한 찾으러 가보시죠 저희도 따라가나요? 아 같이 가? 재밌겠다 그러면 약간 얘네들 심리를 보면서 찾아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밖에는 없... 왜 열려있어 여기? 없는 것 같은데? 전대는 분명히 이쪽은 주원이가 잘 알고 있어서 숨겨도 주원이가 숨겼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없어진 걸 찾지? 막 또 뭐 이런 거 하나 빼놓고 막 그렇진 않았겠지? 양아치처럼? 그렇게 하시던데요? 아 이런 못 찾어? 그런 거까진 내가 못 찾는데? 못 찾을 겁니다 아니 끝까지 못 찾으면 그냥 없는 걸로 치고 가져가도 되나요? 이래서 오타쿠들 직원 쓰지 말라고 다른 박물관장님들이 그렇게 나한테 경고를 했거든 위치를 바꾼 것까지 못 찾겠는데? 이 정도면 다들 약간 작당 모의하고 내 돈 뜯어내려고 이거 준비한 거 아니에요? 힌트 하나 주세요 중국집과 관련된 작품이랄까? 다이렌저 쪽이구나 사실 이렇게 열쇠로 잘 잠궈놓은 데는 잘 몰라요 이건 훔쳐갈 일이 없잖아 이렇게 밖에 내놓은 것만 내가 잘 알지 어? 이거 빨간 기차가 여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? 이거 없는데? 이 밑에 빨간 기차? 네 아니에요 블루 대신에 여기 화이트 들어가 있고 화이트를 이렇게 바꿔는데? 우와 아닌데? 아니요? 이거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? 이거 잘못 전진 않네 이거 잘못되어 있어 이거 화이트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다 넣어놨지? 머리가 너무 아프고 여기 이거 없네 폐열이 없네 5호 여기 핑크 애가 없어요 쉬운 거 하나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차릴 겁니다 맞아요 핑크 없고 저거는 서비스로 하나 빼드래요 이걸 서비스로 좀 어떻게... 그것도 이만해 이렇게도 못 찾아 어? 잠깐만 이거 디스크... 이거... 이거 뺐으면 진짜 나는 이거는 좀 화낼 거야 저도 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? 이거 봐봐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거 하나 빼면 이거는 얘네들이 내 돈 뺏겨먹으려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들지 않아요? 이게 말이 돼? 근데 전 적어도 그렇게 치사하기는 안 했어요 일단 오케이 여기는 없는 거 같아 분명히 여기는... 피규어나 이런 걸 또 뺐겠지 어? 다 있네? 어? 안 뺐네? 밑에 거는 못 건드렸을 거고 이 안에도 안 건드렸을 거 안 봐도 돼 여기는 왜냐면 우리 매니저가 이거 옮기다가 한 두억인가 부숴먹어 레고를 부숴먹어서 약간 레고 트라우마가 있거든 어머 이건 뭐야? 어떡해 어디서 빠진 거 같은데? 넘어가시죠 여기 없어 어? 웃어? 다 웃어?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특집이에요 얘기 좀 해줘 봐 아니 자 이제 여기 제일 손댕이 좋은 애들이 이쪽 애들이거든 딱 이렇게 멋있게 어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찾는 게 많이 나와야 멋있는데 생각했던 게 아니네 약간 야 큰일 났네 이제 여기 뮤지엄에 도둑놈들 많이 오겠네 어? 이렇게 다 있고 아 너무 작은 것들 숨기면 못 찾는데 잘 남았을 거 아니야? 되게 잘 남았네 이게 조형이 좋네 여기는 얘가 여기 칼이 없네 칼이 여기 꽂아져 있는 칼 맞아요? 맞아요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찾냐고 이걸 못 찾아요 내가 왜냐면은 빼놓고 꼈는지 뭐 넣어놓고 꼈는지가 기억이 안 나 어떻게 찾으셨어요? 여기 좀 비어있네 근데 그리고 내가 여기 왔는데 뭔가 카메라가 갑자기 나한테 확 다가오니까 어? 여긴가 보다 하고 지금 여기를 막 찾은 거야 폴스터에 막 총 빼고 그 정도까지 수준이야? 그 정도까지잖아 그 정도까지잖아 지금 갈 집에 빨리 뺐잖아 어디잖아요 아니 너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힌트 하나 주세요 스파이더맨 쪽 한 번 스파이더맨이 20채가 넘는데 다 약간 부속품들로 숨겨놨네 설마 막 명판 없애고 이런 거는 아 그런 쪽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럼 한 바퀴만 다시 한 번 기회 줘 왜냐면 명판은 아예 안 보고 피규어만 봤어 내가 너 알아봤어 내가 너 레고 위쪽에 그 금색, 긴색 그 위치 바꾼 거는 조금 헷갈리지 않을까요? 돈 5만 원에 그렇게 나 눈도 안 멈추고 내가 알아봤어 도대체 뭘 숨긴 거야 아 찾았다 찾았어 여기 아니면 여기에 까만색의 은색 스파이더맨 작은 거 하나 있어 맞는데 위치가 달라요 위치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맞는 걸로 할게요 하나만 고르세요 여기 땡 여기? 여기 검은 거 다 고르실 거예요? 아 제가 최근에 받고 나서 기억이 안 나네 여기? 여기 아니요 여기? 찾기 힘든 걸 해야 이거 3개 찾았어요? 이것도 찾은 걸로? 어 3개 찾았잖아 아니 그게 잠깐만 아니 찾았잖아 여기 다 못 건드리는 라인이고 분명 여기는 분명히 숨겼어 여기는 또 주원이가 좋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숨겼을 거야 지금 이제 15분 남으셨어요 우와 여기 큰일 났네 아 찾았어요 여기 STD 그 랜디바이슨 애들 걔네가 없네 여기 있죠 어 있네 아니 지금 있던 것도 안 보이네 바로 앞에 있었네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 전시를 조금 이렇게 막 붙여서 하지 말고 깔끔하게 한 채 두 채씩 하셔야지 이렇게 막 갖다 때려 막으면 이게 전시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호님이 전시 하신 거예요 내가 했죠 100% 내가 했는데 너무 보기 불편하네요 아하 이거 넣어보니까 바로 보이네요 여기 캡틴 샤크가 두 대인데 한 대 밖에 없네 캡틴 샤크는 있네 하고 얘는 신경은 안 쓸 거 같아요 어 여기도 바로 찾았어요 메탈로 된 은색 세이지가 없네요 장민호가 아 원시? 아 맞습니다 어 이거 하나 없고 지금 한 개 찾은거지? 다섯 개 다섯 개 많이 찾으셨네요 생각보다 한 개만 더 찾으면 일단은 네 개 아니면 20만 원이잖아 10만 원씩 여기까지는 내가 형으로서 오빠로서 줄 수 있지 15만 원까지는 못 줘 내가 니들 20만 원까지는 안 줄 거야 나 몇 개 찾았어요 지금까지 다섯 개 다섯 개? 그럼 다섯 개 남았죠? 한 바퀴 더 돌게 해줘 대신에 7만 원을 올리자 너희들 오늘 점심 너네 돈으로 사먹어라 오늘 밥 안 사줄 거다 자 한번 가볼까요 다시 아니 뭔가 여기 뭐가 없는 거 같은데 여기 뭐가 없지 근데 뭐가 없어진 여기 아까 비웠는데 최소 10만 원 가져가야 일할 맛이 나죠 아니 진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노란색 하얀색 애들 있잖아요 저기 녹색 빨간색 애들 여섯 개 해가지고 그냥 서 있는 애들 있어 그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세진 것만 떼도 일단 오케이 네 개 남았어요 네 개 7분 남았어요 아이고 저까지 가보지도 못하겠네 큰일 났네 저는 열쇠를 안 썼어요 어? 어? 아 진짜? 하아 연세를 여기서 안 쓸 수 있는 게 요거랑 요거랑 바꿨네 요 두 개 얘랑 얘 진짜로요? 그냥 찍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이거를 바꾼 거를 어떻게 하냐고 설마 여기까지 보실까? 설마 아니 이걸 바꾼 너도 정말 뭘 야 진짜 대단하다 아이씨 아이씨 아 여기 레드 없다 여기 레드 없잖아 봐봐 여기 아 쉽네 아 이걸 그냥 막 지나갔네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원래 없었어?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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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내가 치웠나 보다 아니 이런데 손데레가 아닌데? 이러고 보면 손데레가 아니야 여기는 없는 거 같아 잠깐만 아 오 오 여기 코스터 있지 않아? 로프만 써 있어 원래? 아 원래 그런가? 있지 않아요 어 굳이 그래 아 근데 아깝다 아 두 개 못 찾으셨어요 두 개 못 찾았어 오케이 오케이 어디 있는지 얘기해 주셔도 돼요 뭐예요 하나 하나 여기에 그 약간 아이스크림 차 같은 나와 널 따라 나와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우리 매니저처럼 집어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안으로 다 넣어놓은 건데 와 그걸 딱 가져갔네 이건 내가 너무 너무 했나? 뭐 뭔데? 쟤랑 쟤랑 바꿨어요 아 잠깐만 금색을 바꿨어요 금색을 바꿨다고? 나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얘는 못 찾을 것 같다 나도 오케이 두 개 네 두 개 그러면 어떻게 14만 원 14만 원인데요 알았어요 여기 주잖아요 있잖아요 만 원짜리 거슬러줄 수 있어요? 13만 8천 원 그럼 2천 원 깎아주세요 2천 원 깎아줘 네 깎아 드릴게요 네 정말 주헌이는 그래도 너무 고생했고 그렇죠 또 나름 위치 바꾸는 그런 양아치 사귀는 행동은 안 하고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깔끔하게 그래도 숨길 것들만 잘 숨겨주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집 사라 그래 그걸로 돈 번 사람이 클로징해 어 이제 너무 곧 방학이니까 저희 훈이 왔을 텐데요 많이 놀러오세요 저도 한 마디 해도 돼요? 아니요 새해가 밝았는데 가르곤의 채널 많이 구독, 좋아요, 놀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애들이랑 같이 일합니다 네 여러분 신년 특집입니다 또 우리 1월인데 많이들 또 이렇게 훈이 와서 놀러오시고요 이렇게 장난감 훔쳐갈 생각은 하지 마시고 눈으로 구경만 하시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되네 아하하